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확산 우려 때문에 탐방시설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양계 농가의 소독작업이 한 차이입니다. 비가 오면 소독제가 희석돼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인근 구례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되면서 지역도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1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순천만 1원에 AI 확산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 겨울 철새만 만 천여 개체가 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부랴부랴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 용산 전망대에 이르는 탐방로와 용산 전망대로 진입하는 남도 300리길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탐방객의 안전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수시도 시장을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대책상환시로 운영해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2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AI 대책상환시를 지역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켜서 AI 방역의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직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없어 AI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전남 동부지역. 하지만 AI 확산 추세로 볼 때 지역도 마냥 안전지대일 수만은 없어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